네, 흡수력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싼 루티슈 여기는 얼굴은 앙쥬 앙쥬 앙쥬는 약간 퍼지는 스타일이고 얘는 퍼지지 않고 얘는 뭉개져요 너무 흡수가 많이 돼서 얇고 그래서 딱하면 물이 남아있고 얘도 남아있어요 촉촉해요 근데 얘는 촉촉하지 않아요 닦아질 수 있어요 이렇게 얘는 닦아도 물이 흥건하고 얘는 얘도 물이 많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얘도 물렁물렁 근데 얘는 흡수력이 되게 좋고 부드러워요 더 닦을 수도 있고 번지지 않아요 얘는 번져요 얘는 녹아요 녹아 덕후덤 모든 사람 잘 많고 다 글쎄 우리 가족 나 云 유럽 우리 우리 É 우리 우리 우리